이 노래는 잘한다. 응? 작곡 한 거야? 아... 제 손가락으로. 제 곡 저기 뭐지? 도휘에서 피아노 잘 친 오빠! 응. 아... 노래는? 엄마... 엄마... 아기가... 못하는데... 엄마가... 엄마가... 와 잘했어 너는 약간 좀 음정이 좀 안 받는 것 같아 아빠 따라해봐 시작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는 맛있으면 바나나는 길어요 길으면 기차는 빠르면 비행이야 비행기는 높아요 높으면 백두산은 뽀득해 뾰족하면 뚜다 뚜다야 뚜다야 수사는 무서워 무서운 건 귀신 엄마가 무서워 엄마가 무서워 엄마가 무서워 엄마가 무서워 꿈에는 무서운 건 엄마네 근데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리듬감을 타야지 너네는 뭐라고 음치야 음치야 음치들이 항상 자기가 노래를 못 부르는 걸 모르고 있단 말이야 음치야? 아니요 아니지? 네 원래 음치는 절대 자기가 음치라고 얘기 안 해 응 응 아빠 아빠 박수삼촌 결혼식에서 엄청난 노래 실력을 선보였었죠 아 이제 노래는 좋아해요 좋아하기만 하는 거 같아요 어디 가서 빠지진 않죠 ㅎㅎㅎㅎ